원래는 개발자시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개발 요소를 작가님의 인생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를 딱 돌아보셨을 때 이 경험이 나한테 참 도움이 됐고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러한 경험의 사례가 있나요? 저도 늘 실패하는 인생만 살아왔습니다. 정말 도전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분명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얘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온다. 있죠.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 정말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4시간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가 정말 거의 바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당연히 재수를 꿈꾸게 되죠. 1년 동안 또 열심히 공부도 했고 부모님이 지원을 또 많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해봤고요. 그런데 단 한 점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등급도 오르지 않았어요. 진짜요?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적으로 그대로 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왜 도대체 나는 성적이 안 오르는 걸까. 분명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이 막 10점, 20점씩 올라서 나름의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데 저는 너무 안 오르는 거죠. 그때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그 주변 사람들도 잘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자립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 부분은 파야겠다. 이거를 정복을 해야겠다 해서 그 원리를 파기 시작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신만일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기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원리 목표 성공의 본질이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에서 자기개발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개발로 내 인생을 바꾸고 왔으면 얘는 애전하게 바꿨다. 자기개발이 과연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뭔가 마인드를 좋게 하고 긍정적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과연 나한테 실제로 돈을 벌어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기개발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개발 그 자체는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저 같은 유튜버들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루틴을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제목을 만들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지키고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치면 좋은 루틴이 항상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래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교환 매체로서 돈을 받는 거죠. 그거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공략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하루를 잘 못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그때부터 자기 개발이 유효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세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200% 살겠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성공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라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해서 맞게 행동을 하는 거. 그 본질을 공략하고 있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자기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기 개발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지 이거 자체로서는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 개발 영상도 많이 보고 하는데 대부분 부자가 되고 있지만 되지 못하니까 혹시 왜 조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유형별로 좀 나누어 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제가 한 일곱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시간이 없어요. 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해내야 되는데 기존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나 이거 못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 때문이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거에 도전하고 목표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남탓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성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책임의식을 무조건 높여야 된다고 봐요. 네이비 씨를 출신 조커 윌링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극한의 오너십을 주장을 했거든요. 오너십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성장할 가능성은 무조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내가 개발자면 디자이너랑 협업을 하거나 또는 마케팅이랑 가끔씩 이야기를 한다거나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모든 노력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 한 팀이 다른 팀을 비난하는 순간 그 서비스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시 되돌이 켜보고 자기 팀이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보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극한의 오너십을 갖자면 다른 팀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내가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탓을 남탓으로 돌리는 순간 내가 성장할 가능성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도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이 탓을 많이 하세요. 제가 실제로 코칭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40대, 50대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때서야 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판단이 드셔서 오신 건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도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나이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공이 제한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또는 사업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1년 만에 성공을 이루어내서 월천만 원 달성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대라서 가능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50대라서 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연륜이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과거 경험이 성장의 원리로 잘 작동되게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자기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사고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잘 판단하고 그게 무엇이 더 오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말이네요. 경험을 성경의 작동 원리로 바꾼다. 이거 진짜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못한다. 만약에 도전을 해보다 보면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유튜버만 보더라도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난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보고 열등감을 보통 많이 느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대표적인 실패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을 느껴서 오히려 나도 그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승부욕이 발동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장의 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오히려 격차를 느끼고 내가 더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도 있고요. 제가 재정의를 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실패에 대한 재정의를 하기 전까지는 저도 늘 실패를 했고 잘 안 풀리고 해서 이게 너무 두려워서 행동 자체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하는 그 자체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마치 뜨거운 주전자를 손에 대보니까 다시는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큰 목표를 잡아라고 해서 큰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정말 그 사소한 목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고 난 다음에 큰 목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낮은 목표를 설정하라고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의 목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도 남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설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보니까 된다라고 인식이 돼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그런 것도 극복이 가능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쪽팔린데 유형. 제가 아까 받아쓰기 관련해서 내가 남들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제약상이 걸렸던 상황들이 또 존재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 또한 누군가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자립하게 하겠다는 가치를 전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앞에 나서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정도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대의를 생각하고 더 큰 가치를 나한테 가져다 주고 더 큰 감정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쪽팔린데 내가 좀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걸 너무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관점을 갖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자신이 증명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점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 저는 가장 잘못된 명언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는 것은 힘이 안 돼요. 왜요? 행동하는 것이 힘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그런 건 아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교정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얘기도 아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왜 행동을 우리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이 들어가면 행동이 제약돼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나름의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해지게 되면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아 일어날까 말까 하는 순간 우리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생각 자체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행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생각을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만약에 적는다고 할 때 하루 일과를 봤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 절대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이 끼어들 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무조건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멜로빈스가 쓴 5초룰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초 카운트를 세게 되면 5, 4, 3, 2, 1, 0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무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이 0이 되면 뭔가 상황이 전환이 되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겪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더라도 50분 시험이 다 지나가게 되면 0이 되면 이제 끝나죠. 더 이상 이제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런 것들을 무의식으로 쌓여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5초를 그냥 세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어요. 자다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이제 기상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냥 5를 세는 겁니다. 4, 3, 2, 1, 0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이 그냥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5초룰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생각의 틈을 끼어드는 거를 이제 다 제외시키는 과정. 이거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나에게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모든 행동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의 목표에 맞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죠. 내 인생에서 이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생각이 틈이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겠죠. 행동을 리스트업 한 다음에 행동하기로 했으면은 5초 세고 바로 하는. 네. 아 그 요즘에 서점을 가게 되면은 왜 그 슬슬 이제 뭐 경기침체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불황의 시기가 오면은 이제 자기개발서에도 시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정말 많은 자기개발서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한 권을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책이 있을까요? 저는 자기개발 책 추천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뭐 책 100권 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많죠.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목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는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책을 선택해서 읽는 거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책을 읽으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지식이 찰 수는 있죠. 근데 지식이 차는 것뿐이지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못 준다고 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평생 기억하는 거면 너무 좋겠지만 읽으면 다 까먹잖아요. 바로 까먹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때 항상 제가 직면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걸 해결해줄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쭉 보면서 그중에 하나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권을 추천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제가 제 인생을 그래도 조금 뒤바꿔 놓았던 책 중에 하나가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거든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요? 살아가면서 질서와 혼돈이라는 두 가지 갈래길에서 늘 겪고 있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루틴이 돌아가는 거는 질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갑자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죠. 그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잘 맞추어 나가야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건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어떻게 잘 성장해 나가야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그려낸 책이라서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